역경이 올수록 오히려 깨어있기 더 좋아요. 정신 딱 좀. 여러분 지금 눈앞에 즐거운 게 있는데 깨어있고 싶으세요? 이거 즐겨야지. 여러분을 들어다가 똥통에 던지면 딱 깨어있습니다. 팔도 내 팔이 아니에요. 지금 똥하고 만나고 있잖아요. 정신만 딱 붙잡고 어떤 것도 여러분 다 내려놔버립니다. 나를 부인해요. 이 냄새도 똥냄새가 아니에요. 이 몸도 똥통에 있는 게 극락이다. 아미타불, 아미타불, 예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극도를 깨어있게 돼요. 여러분 역경이 수행입니다. 역경을 자꾸 겪으시면서 역경과 순경 사이에 늘 나는 한결같다는 거 아시면 그대로 수행이에요. 따로 참선 안 하셔도 수행이에요. 그래서 그 힘을 딱 갖으시면 여러분 무서워집니다. 이제 순역을 떠나서 힘들건 편하건 나라는 존재의 알맹이를 딱 알게 돼요. 그러면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성령 자리고 요 힘으로 살아가시면요. 힘든 일 있을 때 모른다 해가지고 일체를 내려놓고 고통을 겪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아라한도지 보살도는 아니에요. 보살도는요. 힘든 일 오면 온몸으로 힘들어하세요. 왜? 그건 독특한 경험입니다. 그런 힘들면 겪어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중생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여러분 겪지 않으면 몰라요. 드라마로 보고 이렇게 알 것 같잖아요. 몰라요. 여러분이 진짜 병원 딱 가서 앉아 봐야 이게 실감나죠. 병원 드라마 아무리 봐도 남 얘기죠. 여러분이 사소한 일로라도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기분이 아주 오묘하죠. 저도 그때 경찰서에서 고속권 때문에 경찰서 한 번 간 적인데 드라마에서 경찰서를 볼 때는 편하게 보는데요. 가서 앉아 있으면요. 내가 오히려 이제 내가 피해자인데도 아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. 그 온몸으로 와요. 여기 있는 게 뭐라는지 말할 수 없는 정보들이 와요.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역경 왔을 때 저는 모른다. 이 또한 모른다 하면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온몸으로 겪되 그 일에 물들지 않은 내 정신 딱 정신 차리고 그 일을 겪자는 거죠. 그러면 그 겪는 거는 다 보살 때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. 경험이 됩니다. 그 한 번 겪은 경험이요. 나중에 두고두고 수많은 중생을 구할 때 재료가 됩니다. 단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정신 차리고 있는 겪을 거 다 겪더라도 내 정신만은 내가 딱 챙기고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요. 겪을 거 다 겪고 그 역경 사라지고 나면 딱 그 정신이 더 단련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단련된 정신 가지고 또 역경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하면서요. 그 힘이 커지는 게 진짜 보살의 어떤 그게 진짜 견성이고 보살의 수행이에요. 막연히 제가 모른다 하라니까 다 모른다고 편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역경 속에서 구르면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참나는 역경 속에 굴러도 이 자리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. 그걸 확인해 보세요. 역경 속에 힘들 때 애고는 힘들다고 하는데 참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참나는 감사를 잃지 않고 있어요. 그 자리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. 우리 안에 있는 근원자리, 불변의 자리를 의식하면서 역경도 겪고 인간으로서 할 거 다 하시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. 그게 훌륭한 양면의 수행이 됩니다. 그게 하나로 숭화되면 그게 보살 때예요. 한편으로는 중생의 수업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수업을 받은 게 합쳐져서 보살의 수업이 됩니다. 어떤 역경 갖다 놔도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능수능란해지고 정신이 딱 깨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명찜찜의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 신경은 잘 담당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